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하나하나, 뉴스는 또 제대로 전해드려야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뉴스만큼은 제가 확실히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중앙은행이 지금 긴축을 약간 미루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주가가 빠진다. 우리가 한 2, 3개월 전서부터 약... 걱정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아침에 딱 블룸버그하고 보니까 금리가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미국 채 10년짜리. 10년? 네. 찍어봐. 1.56. 그거 봐. 1.4 때까지 내려왔어요. 네. 1.49 뭐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져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양측이 소년처럼 그렇죠? 근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JP 모관에서 금리 때문에 주가가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JP 모관. 금리가 증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 뭘까?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 상승 이런 얘기도 하고 임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나요? 금리 상승이 일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조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가 뭡니까? 변치 않는 뭔가 고착화된 추세를,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고금리를 우리가 10살이 예측할 수 없는 가장 강한 프레임이 뭐냐?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60살까지 일하는데 옛날에는 70, 80에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생에 대해서 소비를 진짜 미국분들이 그렇거든. 예를 들면 리타이어 플랜 하면 여생이 한 20년 남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여행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손자들 오면 돈도 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노동의 기간이 늘어납니까? 노동은 그냥 60살 혹은 그 이하로 하는데 100세까지 사니까 어떻게든 그걸 쪼개 쓰는 거거든요. 노령층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소비가 예전처럼 왕성하게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이게 가장 큰 구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여전히 살려도 세워. 아니면 세우는 거야. 저거라도 한번 세워보는 거야. 저거라도 세워보는 거야. 왜? 주가도 잘 안 세는데. 이상한 상황이. 더듬이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다음에 뭡니까? 여전히 미국 시장을 침투해 들어가는 게 여전히 아마존이고 중국 시장은 여전히 알리바바고 우리는 여전히 쿠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의 혁신. 그리고 아무리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도 미국 사람 생필품에 쓰는 건 다 중국산이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단기간에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한 세 가지 구조. 넘버원 수명. 넘버투 유통의 혁신. 넘버쓰리 중국산을 비롯한 국제교육상에서의 물가 하락. 이걸 파괴할 정도의 구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저금리 구조의 저금리의 어떤 긴 추세를 물론 간헐적으로 금융시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자산시장의 어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공급사회도 병목현상 이런 것 때문에 간헐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추세를 바꿔서 지금부터 한 30년 동안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거 주장하다가 다 집에 갔어요. 채콘왕이라고 했던 빌그로스님도 집에 가시고 계속 집에 가셨거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주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다시 내린 이유가 뭐냐면 눈치 본다는 거예요. 각국 중앙은행이. 왜 그러겠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내가 먼저 훅 했다가 저자들은 안 하면 우리만 손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쭉 미루는 중앙은행. 눈치 게임하고 있군요. 눈치 게임한다고. 그래서 JP모간이 각국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세 분류로 나눠놨어요. 보면.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는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좀 올렸죠. 그래서 가장 정상화 쪽에.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중남미와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중앙은행과 노르웨이, 뉴질랜드.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금리를 이미 올렸거나 올리고 있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까지는 안 올리고 있는데 내년쯤 올릴 것 같은 나라. 이게 캐나다, 호주가. 특히 호주가 채권하는 분들은 유명한 얘기인데 YSYS라고 하죠. 일드커브 컨트롤. 이걸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호주가. 3년짜리 금리를 0.1에 맞춰서 일드커브 컨트롤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이거 포기해버렸어요. 3년 만기 국채금리를 0.1 수준으로 푸시해서 막고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니까 이게 바로 0.7이 된 거죠. 그래서 호주발 금리 이런 게 또 채권시장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런 호주 중앙은행 같은 데들은 아마 내년쯤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페드, 미국의 페드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참을성 있게 참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 중앙은행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유럽과 일본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럽, 일본. 제가 아까 눈치게임이라고 그랬죠. 미국 페드도 우리가 딱 올렸을 때 유럽 중앙은행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앞두고 있는데 이번 차의 금리 인상의 커브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요. 예를 들면 미국 채 10년짜리도 하루에 12BP 빠진 날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금리도 조금 빠지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라서 또 금리가 오른다는 건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산 간의 이동을 촉진하죠. 금리가 예를 들면 3%, 4%다. 굳이 주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한다. 그런데 금리가 여전히 저금리 상태. 1.49 정도 수준의 10년 만기 미국 채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것 때문에 주식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11일째 계속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채 금리는 예를 들면 10월 말 11월 초에 고점을 찍고 쭉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나스닥이 열흘 이상 이렇게 오르는 토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금리도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올랐지만 어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지 않겠냐라는 게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아마 금리가 더 올라서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일은 십살이 연출되지 않을 거다. 그런 리포트가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모간에서 나왔습니다. 금리 그리고 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8일까지 내는 거니까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안 할 힘이 없는 거죠. 전부 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 정부가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하면서 내라. 안 내도 되는데 그다음에는 니네 책임이다. 이런 거죠.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삼성, SK 다 세계 1, 2회의 디렘 생산업체인데 민감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고객들. 고객별로 어떤 걸 얼만큼 적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런 것까지는 괜찮고 어쨌든 니네 그러면 종류별로 내봐. 그러면 디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랜드가 있고. 휴대전화에 쓰는 거. 그렇게 이제 사용처별로 이 정도로 분류해서 내. 이렇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업체들에서 야 이거는 너무 비공개 정보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하면 안 되니까 미국의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민간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내겠다.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와 이제 반도체 업계가 그 정도에서 봉합이 된 것 같은데. 미 연방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전날까지 67곳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중 상무부의 검토를 거쳐서 사이트에 게시된 곳이 어제 오전 현재로 24군데라는 거죠. 아마 삼성, SK하이닉스는 가장 늦게 되는 것 같아요. TSMC 뭐 냈다는 거 다 보도가 됐잖아요. 지난 5일 날 냈는데 특정 고객 자료 등 기밀 정보를 빼고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대만 업체들 대부분 다 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어색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인 그것도 다른 나라 민간 기업인 그 회사들한테 거의 기업 기밀에 관련된 건 너희 안 내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80년대에 미국 중심에 했던 반도체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비밀물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수급이라는 거. 이게 또 미국의 어떤 국가의 어떤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그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그게 사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다 공감대를 갖고 있고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는 뭔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안목에서 미국의 반도체 주권의 회복. 이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깜깜이 깜깜이 해가지고 반도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이 될 수가 없겠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건 미국 기업에게 뭔가 페이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드러내놓고 했을 때 시비거리는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형국은 미국의 이런 요구가 정말 요구냐 이거죠. 이건 강제라는 거죠. 미국의 장사 해먹으려면 내라 이런 거니까. 그런데 명분은 뭐예요? 안보 뭐 이런 거였죠? 안보가 아니고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미국 산업에 영향을 주고 미국에 또 인플레이션을 주니까 경제적으로도 이거 미국 정부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사실 명분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요소수. 왜요? 회사들한테. 요소수 다 전 세계 요소 관련된 자료 내라. 그럼 냅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반도체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생각한 거죠. 이게 반도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구나. 어쩌면 21세기 기름 같은 거구나. 물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가져야만 길게 보면 또 중국을 압박하고 이런 데 유효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 틈바구니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 자료 내셔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저게 저걸로 끝나겠냐. 그다음은 뭐겠냐. 미국에서 생산해라. 니네들. 그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사실 우리 기업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존재하고 미국 수요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거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다 주지만 어쨌든 지금 형국은 당근만을 보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 들어갔을 경우에 그다음에 돌아올 건 채찍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자료 요구. 항상 그러잖아요. 겁주문. 뭐 좀 내봐. 보장. 이런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한번 군기 잡으려면 김부장 뭐 좀 내봐봐. 이런 거 아니에요. 출퇴근 기록도 한번 좀 내리고. 어쨌든 그거가 우리 업체들에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긴 안목에서 결국 우리 업체들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뭐 현재 환율이 굉장히 좀 급한 그래프를 그리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김효진 연구원이 또 오시니까 환율 관련해서는 그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3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코인 또 뜨거운데 이더리움이 사장 최고가예요. 사채예요 또. 한때 어제 한때 뭐 4790달러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트코인도 거의 역대 최고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뭐 코인에 대한 뉴스를 자주 들이진 않습니다마는 이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최근 들어서 코인 쪽의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증시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nft의 요즘 가장 핫한 게 메타버스니 그다음에 nft인데 nft의 기반 결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암호화 자산이라는 게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nft라는 재료가 유효하고 nft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더리움의 수요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 그냥 끄떡끄떡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증시하고의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거에 반면에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우리 주식시장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이더리움을 계속 삽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전문성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코인 합니까? 저요? 코인은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코인이. 네? 한번 들어가 봐. 제가 들어가요? 한번 시장 좀 안정시켜봐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이 nft에 대한 증시의 어떤 재료로서 이게 일회성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도 처음에 로블럭스 아까 로블럭스 30% 올랐다는 뉴스 아까 이왕용 교수님이 해 주시던데. 로블럭스요? 네. 30% 올랐어요? 상한가 쳤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상한가는 30%가 아니고 없습니다만 우리 기준은 상한가. 그런데 어쨌든 메타버스라든지 또 관련한 nf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저게 뭐 좀 버블이다 이렇게만 차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거의 주말마다 메타버스하고 nft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네. 3%도 어떻게 좀 메타버스 좀 해보려고. 지난주에 미팅 했잖아요. 칼시트 박사님하고. 아 네네네. 오늘도 이메일이 왔던데 제페토에다가 3% 방을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분이 한번 나섰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코인. 한번 그럼 제가 코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조만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투자 결과를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코인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 하시는 건 자유인데 안 하시는 건 자유인데 하시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단순화 하시는 게 어떻겠냐. 너무 그 이름 못 들어본 친구들 많이 하지 마시라. 기옴이라고 있죠. 기옴. 기옴 패트리인가? 1 더하기 1은 기옴이? 아니 아니. 캐나다 사람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기옴 패트리.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그걸로 돈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김 프로님. 10년 이후에 비트코인 얼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모르지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10억이거나 0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뭐 그렇겠죠. 지금 뭐 한 7, 8천만 원 하잖아. 그런데 그게 10만 불, 12만 불 돼 있을 가능한 10년 이후에. 그럴 가능성 없고. 이게 10억 부근에 있든지 아니면 0원 부근에 있든지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10억에 배팅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배팅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1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코인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형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알아보고 여러분께 보고대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3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얼른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전원을 가는결하시면서 ед 봤LI 봉